벽가필름 벽가필름 벽에 필름 벽에 필름 벽에 필름 한 번 지나가는데 어! 말! 말! 말했어요!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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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러분 제 별명이 말이에요 얼굴이 얇고 길어갖고 근데 얘도 말이 여기 있어요 말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 말과 진짜 말 무슨 의미인지 알게 17 비디오가oglobin Jude 6 네 라디오에اد 1. 2. 2. 3. 2. 3. 5. 5. 5. 5. 5. 5. 5. 5. 5. 9. 10. 10. 12.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우도에, 비양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추워요. 아까까지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빨리 옷도 갈아입어야 될 것 같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캠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냥 딱 봐도, 대략 20동 이상은 텐트가 피팅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세팅을 좀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쉽게 어! 여러분 보이시죠? 앵커 해놓으니까 안 날라가 너무 좋다 아이고 바람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 나 지금 코트 만들려고 손가락 힘 다 풀렸어 아 그 찍지 마요 힘들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해녀분들이 한 번짜리 놓고 가셨어요 뭐냐고요? 여기가 바로 해녀의 집이라고 진짜 해녀 하시는 우리 할머님들이 잠수하셔가지고 잡았고 오셔가지고 싱싱한 해물을 파는 곳이거든요 제가 또 비양도까지 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좀 사보려고요 한 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모듬에 3만원짜리 하나 주시겠어요? 31분이 하시는 곳이래요 이거 봐도 돼요? 구경해도 돼요? 다른 거? 네 구경하고 싶어가지고요 처음 봐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해삼 이거는? 전복 전복 소라 아니 소라는 지금 깨러 갔어요 깨러 갔어요? 네 네 네 맛있으면 어디서 찍어달라고요? 오 소라 많이 주시네 조용히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만원이고요 현금 갖고 오세요 현금 3만원 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파도도 많이 치고 지금 텐티 피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사실 그래서 끝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좀 쉬었어요 쉬다가 해녀의 집이 5시 반에 문 닫는다고 그래갖고 해지기 전에 부랴부랴 가서 지금 이거 모둠회 세트 사가지고 바닷가 앞에 왔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뷰에서 이런 바다를 바라보면서 모둠회에다가 한라산 소주를 말해 뭐합니까 렛츠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소라랑 전복이랑 여러가지 주셨거든요 모둠회로 일단 한라산 가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아 나 성공했구나 코요텔을 해서 막 저희가 예전에 1위도 많이 하고 대상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둠회에다가 한라산 소주를 마시고 있으니까 아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이거 한거면 저는 성공한거고 제주도에 온 보람이 있고 이 정도만 만족합니다 전 됐어요 이걸로 끝이야 아 하루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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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